동네 꼬마 일어나 꼬마 일어나 꼬마 꼬마 일어나 이제 가야지 안가? 우리끼리가? 그래 우리 그냥 갈게 늦다운 자고 잘 지내 안아 질빨 우리 갈게 우리 잘 지내 학원 잘 다니고 알았지? 어? 학원 잘 다니고 유튜브들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잘 지내 우리 떠날게 할머니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할머니 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드네 겁네 할머니를 드네 이진호 이진호 할머니 들어봐 시킨호야 시킨호야 할아버지가 저희 공항에서 먹으라고 해서 주고 고맙봐 할아버지 들었어? 지는 들 수 있어? 지는 돼 지 지는 돼지 할머니는 힘쓰면 돼지지 경준이가 60kg거든? 오! 일랑 하얀 싯 이거 저기 준거잖아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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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케이크 이쁜데 아니 근데 제가 볼 수 있을 걸 소수 소리 잘 있어 여름동안 잘 쉬어 애썼어 드세요 약밥 잘 먹어요 엄마 맛있더라고 약밥 드디어 출발이군 꼬마 엄마 우리 지금 고마가 달려고 버스 탔어 이제 17번 게이트로 가야 돼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지? 잘했어? 이지? 진짜 봐 응? 왜? 오케이 그럼 맞았어 59방 그림같이 말해 아주 잘했어 게임이야 게임 게임만 해 우리 갈게 할머니가 아침에 준비해 주신 주먹밥 잘생겼어 응 음 뭐야 와 허수님 오 응 탑승하셨는데 소감이 어땠습니까 응응 서주는 이번 여행의 사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전자마자사로 결정합니다. 한입의 주일에 데뷔하던 이곳에 있는 영상. 방금 방정해 주십쇼 제주도 같은데? 우와 13시 제주도 지금 여기서 1시간 정도는 소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 입급 신사 기다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성인만, 주분이 오실 경우 성인만 올 경우는 심사가 끝났습니다. 롱레이 롱레이 1시간 정도 기다렸어 지금 몇시에요?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주시고요. 롱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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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숙소 인포메이션이니까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요. 롱레이 이곳은 이곳은?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한국어?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출고. 사오류. 쓰리 베드다. 쓰리 베드도 잘 수 있지? 어, 나 여기 있었어. 차문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다고 그래. 좋아, 좋아. 일단 침대 만지면 안 돼. 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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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하는 거다. 100점 만점에 100점 내려겠습니다. 주변이 진짜 좋은데. 이게 장난 아니지. 이게 뭐냐면... 뭐야? 어, 헤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어떻게 된거야? 뭘 말해줘? 이거는 저녁에... 타이완 라면이라고... 타이완 라면? 진짜? 오... 그냥 주신거야? 아니, 이게 포함이야. 원래 포함이야? 디너를 먹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브레이퍼스트인데... 6시 반부터 12시까지... 저 건너편 식당 두 군데를... 내가 가서 먹을 수가 있는거야. 100... 100달러 주니까... 400달러를 주시면... 오, 먹으라고 이거? 어, 근데 니가 더 먹고 싶으면 내 돈 더 내고...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아침에 2개가 있어. 그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는데... 12시 전에 가야되는거야. 6시 반부터. 야, 비용도 그럼 똑같이 10만원이야? 하루에? 어, 10만원, 10만원. 현금 내서 10만원, 10만원, 20만원. 와, 좋다. 인포메이션에서 잘 갔네. 어, 되게 잘했어. 진짜.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뭐야이. 잘했어. 아우, 이쁘다. 아우, 블리버. 아우, 블리버. 야, 이거 뭐야? 선물도 줬어? 어, 또 뽑기를 잘해 나보러. 아, 진짜? 뭐를 뽑으래. 근데 이게 나왔어. 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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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침대 뛰지마 10만원짜리 4명을 잡기 진짜 어려워 되게 어려워 딴따라단딴 진우 공장해? 진우 막 좋은 숙소 안 왔다고 가오시용 가서 갈거야 여기는 워낙 비싼거 좋은 숙소 안 왔다고 진우 통정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너무 비싸 빨리 건너와 파란불 파란불 사라진 빨리 탄려 으악 좀 하다가 잘 전해야 해 잘 돼 조금 멀지 뭐? 조금 멀어 엠 색깔랑 콧 AMP 크리켓 엠 측정 스테인들이 명동이에요 명동 뭐 하나씩 먹고 또 먹어 또 먹고 이제 기다림 보람이 딱 뭐 하는 거 같아요 많이 드셔요 걱정도 활짝이요 망토야 이거 안에 망토 들었어 엄마야 저거 좀 더 줘 4,6,24? 아 2,000원 우리가 만든 그쪽으로 앞으로 가 이렇게 먹으면 지금이 너무 맛있어 여기 지금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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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긴 여기 여기는 형아, 여기는 귀여운 차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밤에 돌아다니깐 여행하는 것 같다.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6분이고요. 다들 약간 정신이 나왔습니다. 좀 쉴려고 합니다. 숙소 창문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창문이 없는 집에서 한 번 잡았는데 최악이었어요. 창문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아빠, 가뭄기가...